한 잔의 자연을 담기 위해 그리만의 수고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여유로운 아침을 위해 비앙코 디퓨로 복잡한 레시피가 손쉽게 바뀌는 기술력 손을 떼셔도 됩니다. 레시피에 따라 시간과 강도를 조절 때로는 시원하게 그리고 때로는 따뜻하게 탄생하는 더할 나위 없이 크리니한 블렌딩 당신의 주방을 완성하는 디자인 레드닷 어워드를 비롯 세계 3대 디자인상의 석권 독일 유명 잡지의 우수 가전으로 소개 트라이탄 용기 채택으로 안심할 수 있게 용기 결합에 따라 자동 온오프 되는 스마트 전원 시스템 재료의 신선함을 생각하는 기술 높은 분당 회전력으로 칼날이 닿는 시간은 줄이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온도 체크까지 매일 한 잔의 자연을 마시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위탈케어 비앙코 디퓨로 비앙코 디퓨이의 신선함을 생각하는 기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